나는 알라딘 나도 알라딘 나는 양탄자 이 램프를 문지르며 지니가 소원을 들어준 다음에 문지르자! 너 왜 지니가 왜 자스민 옷을 입었어? 나는 자스민 공주랍니다! 당신이 자스민 맞아요! 정처부터 똥밟았네 그러다 맞아요! 족발탕수! 자스민 우리 양탄자를 타고 떠납시다 양탄자 양탄자를 타고 떠납시다 양탄자 어! 양탄자! 노! 너 때문에 얘 허리 나갔잖아 리허설 때 살살한다 했잖아 그러게 안 한다고 했잖아 나도 이런 역할은 싫어 나도 예쁜 역할 하고 싶어 예쁜 역할 하고 싶은 애가 왜 분장사님한테 저 수염 좀 붙여주세요 네가 했잖아 자스민 공주 우리 다시는 볼일 없도록 합시다 나쁜 놈! 열 받아! 목 탔네 이거나 먹어도 진이! 진이까지 마셔버렸어! 진이! 진이까지 마셔버렸어!